네, 그레이스 유 변호사. 한미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를 조정해달라는 소송을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2020년 LA 시의원 선거 후보의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오늘 10지구 시의원 후보에 공식 등록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오늘 LA 시 윤리위원회에 모든 서류 제출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LA 시 전체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건 유 후보가 처음입니다. 현재 허브웨슨 시의장의 임기가 오는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여러 후보들이 차기 10지구 시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밀셔 커뮤니티 연합의 정찬용 회장도 출마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지난 2015년에도 출마해 허브웨슨 시의장의 도전장을 내매기도 했습니다. 당시 웨슨 시의장의 5분의 1 수준의 기부금 모금에도 4천 표 이상 득표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미연합회 LA 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 LA시 선거구 재조정과 난개발 문제 그리고 최근 한인타운 불리한 문제에도 앞장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름을 알려온 인물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 입니다.